감독님! 네? 안 파주세요. 안 팠어요, 나이트메어로요. 네? 와, 나이트메어 하면 공? 맞아요, 이거? 맞보기 하나씩? 맞보기 기억? 남의 맞보기 하고, 안 되면 빤스런? 지금 다 1챗도 못 깸, 못 깸 진짜로, 불안치고. 여러분, 잠깐만요. 귀여운 중간 광고 잠깐 보고 가실게요. 혹시 여러분들 슈팅 게임 좋아하시나요? 혹시 이런 삐까분쩍한 메카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다 제 스피어까지 잘못하는 슈팅 게임이 나왔어요. 여러분께 매치 아레나 소개시켜드려요. 매치 아레나는 모든 스타일의 플레이가 가능한 다양한 조합의 메카와 로드아웃이 존재한답니다. 버튼까지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직관 가기도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혹시 등장자 좋아하시나요? 석한 메카는 어떠세요? 소방에서 우리 팀 안에 지원하고 싶다면? 지연용 메카도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과 특징을 가진 메카가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역시 레이저가 좋더라구요. 징! 현재 안드로이드는 IOS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제 개인 링크를 클릭해서 스틴 리퍼 스킨 500개의 코인 그리고 7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메카 아레나 퀘겐 퀘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나이트메어지? 응. 무기가 최대한 4명이 다 다른 판약을 쓰는 게 좋아요. 맞아! 난 호총할래, 저격. 그럼 시작건! 네 그럼 저는 AR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SMG. 이거 누구예요, QWHR? 프린님, 프린님. 창의력 부족한 아이디 누구야? 창의력 부족한 아이디라니요. 뭐야? 빛픽은 나쁘진 않네? 그러게. 우리 종깨동 오늘도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아 나 동은 줘! 동은! 동! 어디 어디 어디. 동은 미친놈이 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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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나 죽음. 못 찍아줘. 아니 쟤는 그거 잡히는 거여서 나를 싸줘야 돼. 앞에 안개 없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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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와 나 내려와줬다 야 나나양 떨어짐 나나양 아니야 내가 여기서 다 잡아야 돼 야 나나양 거의 다 잡는지 지금? 야 이거 됐다 야 나나양이 다 한다 이거 오히려 타네 오히려 좋아 얘들아 좀 죽어 야 나나양이 두 명 먹고 있네 야 탕이 지금 인기스타 크메나 코카 안녕 다리쏘 다리쏘 즐거운다 대상아 뭔데 할만한거 같기도 하고 할만하지 여기가 제일 쉬운 챕터거든 엄부야 여기는 약간 튜토리얼 챕터랄까? 이게 레포드랑 조금 다른점이 있다면 챕터마다 난이도가 올라가 제가 난이도 낮춰서 좀 만들게요 한번 봤으니까 저희 베테랑으로 갑시다 쉬우면 너무 인심 떨어지고 베테랑이 나이트메어 선이죠 응 이거 판단이 낮춘거 다 겜수들이잖아 캐나우산에 가오가 있지 난이도 갑자기 확 떨어진 느낌 들었는데 너무 차이가 안 돼 근데 가면 생각보다 이 나이도 좀 빡세 아 위로 가면요? 여기 카드 드세요 사실 우리 정도면 나이트 메어가 맞긴 하지 우리 네 명인데 그렇게까지 우리 오래 있고 싶은 거야? 그치 부담스러워도 미안 다음에 이거 켜나가자 나이트 메어 좋지 아 나 그냥 바쁜거 같은데 어떡하지? 나 켜나가 매니아야 나 미안 나 오늘 말고 시간이 안나와 그럼 오늘 하자? 그럼 오늘 하자? 마실 수 있나? 오늘의 시간 많이 낮아볼데?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나야 어? 뒤에 봐봐 아 그러문데요 그러문데요 선생님들 이게 저희 업무 청산이랄까? 햄버거 먹으면서 보기 좋다 야 뭐라니 탱커가 앞에 서는 거지 오빠가 전에 나한테 사걱에서 얘기할 때 전화할 때 아 무시하면 손절하다가 그랬거든 왜왜왜 나는 손절한다고 안 했다? 아니야 했어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두 번 이상 하면은 야 엄버는 손절 이런 거 안 해 그냥 우산으로 몇 대 때릴 뿐이야 쟤네들 아님 오십니다 형님 오십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형님 오십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어우 따그린 나한테 막 터지셨습니다 아 형님 가셨네 무서운데? 형님 휴산가셨습니다 예? 뭐? 뭐? 뭐야요? 무서운데 뭔가 헤드를 조심하라고 형님 건드리면 웨이브 몰려오 가보실래요? 총으로 쏘거나 근처에 가거나 하면 다 날아가라 그만차 가만차 아 이거구나 뭐야 웨이브가 또 와? 누가 또 건드렸어 아 그냥 가까이 가는 게 건드린 거네 살려주실래요? 나랑 사도 그렇고 건드려도 그렇고 나랑 뭐해? 네 아니 앉아봐 왼쪽 컨트롤 킥 눌러봐 가만히 앉아서 해 앉아봐 웨이브 두개가 쌓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자 가면서 해도 돼 오.. 보수 가지마 그.. 프린님? 제 혼자.. 어떠시나 보다 지금 맛있어? 안전해? 뭐 다 되겠다? 기다려야 거의 다 먹음 확인 확인 좀만 더 느껴질걸 와 이거봐 무서운 게 좀 봐 여기 숨어있다 책상들 아무 관심이 없어 어디요? 어디 어디? 어떤거 어떤거 이곳이? 어어 정스레 와 완전 요샘이 만들어야 돼 어디에 가? 얘들아 응? 나 섹시하지 않니? 이거 내가 봤을 때 간다 섹시미 이거 미션인데 와 푸니 정말 정말 섹시해 너무너무 섹시해 여기 탈 조심 보수 들었어요 너무너무 섹시투 식판군 좀 그런데 좀 그런데 좀 그런데 좀 그런데 야 야디 야디 꺼내줘? 응 꺼내줘? 꺼내줘? 죽었어 말을 안해 아이쿠 아 나 바보라고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나라야? 불쌍해 좀비가 뭐 불쌍해 나 꺼달라고 했으면 꺼해줬는데 말 안하더라고 아 이게 확실히 칙칙한 팀원 딜이랑 하니까 조금 대충 하게 되네 나 어제 진짜 그만큼 밖에 만족이 없거든 나 말도 안 하면서 게임했어 나 그 오더까지 했다니까 근데 왜 이 챕터까지 밖에 못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게임 거야 이 챕터를 아니 못가 아니야? 볼 수가 있나? 저 쿠폰이 치료해주래 아까 게임 무슨 소리야 아 뭐라고? 나는 엄버 엄버 방금 봤어? 다리 있어? 뭐? 오우 깜짝이야 나이스 나이스 최고 최고 쿠리님이 보셨나봐 나 말고 일단 못 보긴 했어 아니래 넌 항상 최고야 여기 설전망 해놨으니까 여기서 막자 여기서 한 명 한 명 계단 보고 한 명 여기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이거 계단 볼게요 계단 여기 뭐 볼까? 할게 오케이 어떻게 되겠지 안 쓰면 뭐 해 빨리 제일 무서워 한 번 더 눌렀어?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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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정선이 저 뚫렸어요 계단? 계단? 즉사했대 이거 안 돼 안 돼 상당히 어? 뭐 다 죽었어? 체력이 너무 적었다 우리 치료? 먹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치료 단 한 번도 안 와 최대한 캣트에서 치료 단 한 번도 안 와 공상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 200마리랑 싸우는 줄 나 총알이 없어 내가 이겼으면 근데 여기 대빵 대빵 큰형님 큰형님 어 여기 또 세 안 돼 웨이브 한 번 더 온다 으아 으아 나 똥같이 내가 웨이브 다 박는 중 미친 놈들아 개 여기 꺼져 이거 끝나고 제발 여기 시체 좀 봐줘 얘들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수령님 옷입니다 얘들아 이거 동전 400개로 할 수 있음 피 채우는 거 누가 무료 한 번 썼네 오빠가 썼구나 나 400개 줬음 나 400 줬는데 나 400은 죽은 거 줬어 저도 400개 이런 거 무료로 한 번 했을 텐데 그러면 어? 누가 지금 입 씻고 있어? 누구지? 누가 죽은? 누구지? 연기를 이렇게 해? 저 연기 개부터 안 해? 누구지? 그게 뭐예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우린 팀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니까 뭐 해도 상관없어 눈치셔 오이가 없네 난 너희들이 해도 상관없어 끝난 거 없나 이거는? 어? 어 너무 좀비같이 되겠네 그렇긴 해 우리 몰골이 지금 어 들러붙어서 몰랐어 미안 미안 얼굴이 싸버렸네 바로 옆에 두면 누군지도 모를걸? 이건 그냥 상아 이거 요 부분 알려주는 게 나을까 안 알려주는 게 나을까? 안 알려줘야 돼 어떻게 해서 재밌겠지? 뭔데 뭔데? 진짜 그런게 두 분이서 찾는 걸로 하자 오케이 그거 비례래 에이아이다 나도 에이아이다 우리 팀 따라다닌다 안돼 다리를 건너 탈수를 하세요 이거를 깨야 되는 거 같은데 안돼 우리 풍 누웠다 아 쭉 도망갈 거 한 대 때리다가 파이팅 어 뭐야 뒤 아군이었구나 어 뭐야 차양아 헬프 탄이 없어요 이거 제가 갔다 올게요 차양아 엄마 이거 왜 오래 걸려 뭐야 아 이상해 엄마 도 엄마 도 엄마 도 타는 중 타는 중 타는 중 엄마 도 탄이 없어요 탄이 없어요 엄마 도 난 탄이 없당 으앙 잡혔당 죽는당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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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못 뚫었네 아 야 세다 근데 아직 중요한 부분 돌입하기도 전에 죽어버렸네 에이스가 먼저 누워서 그래 갑자기 누워 막 달려가서 갑자기 아니 근데 이게 챕터가 원래 달려가는 챕터야 그래서 빨리 뚫어야 되는 챕터여서 근데 말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아하하 우리가 안 달려 뭐잖아 근데 잡혀버린 눌렸다 활력 한 번 더 간다 이제 나 절대 안 잡힘 나 준비됨 나 준비됨 프린 구하러 왔었구나 나도 잡혀왔어 거짓말 하지마 파이팅 잡혀왔어 뒤에 봐봐 뒤에 옥장기 봐봐 뭐야 폭탄이 없는데요 폭탄 어 내가 주웠어 내가 주웠어 난 난항은 못 주웠는데 폭탄은 주웠어 난 난항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 우선순위 인정 인정 박스 되네 이거 합쳐 남았다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가있으면 탈출해야 돼 하긴 플레이 처음 보는데 잘하네 아 잠깐만 못 나가야 돼 얘들아 곧 구하러 갈게 응 나 못 내릴 듯? 오바만 가야 될 듯? 도리가 3개수 도리가 3개수 도리가 스톱 도리가 스톱 도리가 스톱 도리가 스톱 이거 왜 보여주지? 팀을 와해시키려는 투자 아닙니까? 저는 샷건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SMG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도 머리가 좀 힙해졌는데? 요즘 유행하는 해외사이들 뭐야 뭐야 오 들어가 난 밖에 서운 사람 너가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누가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도리가 네 도리가 네 야 얘네 머리카락 생김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야 너무 힙해 그래 너도 저래? 어? 아 시드에 조금 뒤떨어져가지고 아 그래? 아 그래? 다행이네 이거 아래쪽인가봐 물 물로 내려가도 되나 이거? 어? 이건거 같은데. 일어나. 야 이거 같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어떤거? 아 이거 쥐인가? 아 초사물. 이거 같은데 이거. 어떤거? 표시가 뜬거면은 이거 여기에서 뭘 보라는거 아닌가? 아 선생님. 손 너무 아파요. 하미곤. 비가 차. 이거 피밀오는 소년인데? 봤어? 모두가 너희가 슈퍼스타였어 완전. 내가 이렇게만 인기있었어 너. 이게 끌린다. 파이프 폭탄. 엘리트는 파이프에 안 끌린다. 아 그래요? 넷. 나나야 그렇게 강력하게 받았는데 소리는 굉장히 소녀같다. 땡스. 짝이 아니라 약간 뿌직하고 약간 잘릴거같은 느낌인데. 그냥. 아 근데 난이도 쉽지 않다. 난이도 쉽지 않아. 난 꼴딱꼴딱 한 사람하고 계속 가네. 우리 윗단계였으면 아직 저기. 어 전전단계 깨고 있었을듯. 오우야. 난전사옥이 있나? 난전하옥이. 어 위에. 어? 어 뭐야. 어. 아이고. 유분가시. 아이고. 이건 몸 당했구나. 손민수 알고. 나 방금 치료했는데. 방혹으로. 나 눈에 저렇게 다 소리 쓰면은 제가 좀. 너는 진짜. 이게 몇 번째였지? 네 번째? 네 번째 아니었나 이거?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소영이는 이거 방송 안 켜고 있어? 어 어. 언년. 언놈. 바로 나오네. 언년 언놈. 그렇게 셀터면 곤란해. 난 그냥 말해. 가만히 있어. 무서움을 보여줄 테야. 안 줘? 50원. 100원 뿌렸어. 안 되니? 도와줘. 나 곧 죽을지도? 어 가자 가자. 도와줘. 어우 답도 없이 오네 이거. 어? 선생님. 나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래서 3초만이 전멸할 줄 몰랐거든요. 저 입구에서 지금 다 죽은 거예요? 남은 이어학이 없음? 남은 이어학이 없음? 이거 설마 이러면은. 여기부터 다시 할 수 있어. 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고 가 있지? 아. 처음부터 어떻게 다 적을 수가 있어? 아. 레전드. 휴. 자한테 마음 주실래요? 마음? 어? 네. 그렇죠 이거. 나 마음. 마음이라서 있는 줄 알았어. 우결 중. 뭐가? 차양이가. 저한테 마음 주실래요 이런 줄 알고. 그니까. 근데 너무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거여서 깜짝 놀랐네. 본인 머리 속에 필터가 제대로 켠데? 깜짝 놀랐어. 뭐야 뭐야 뭐야. 나나야. 미안. 나 좋아하면 다 말을 해. 총을 쏘지 말고. 그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총으로 표현해도 돼?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활력 말아. 활력남이네. 좀 이상하네 말이. 활력남이야 나. 하루 종일 찍어 그냥. 창이 주문에 애하는 거 듣고 한 말이 없어. 어 뭐라고? 내가 애야? 애지. 창이 나가야. 아 너무 웃겼다. 어디 어디 어디. 누가 좀비한테 묶였는데 그렇게. 뒤에. 나 부러져. 뒤에. 이리 와라 이놈들아. 나한테 와라. 조심하지와라. 뭐야 곧 에반겔로 모임? 뭐야 프레오빠 튕겼는데? 어? 나 있는데? 뭐야. 곧 에반겔로. 나 보이는데? 왜 나 안 껴줴? 뭐임? 안녕 친구야. 반갑다. 곧 에반겔로. 새로운 친구. 하이. 어 야 나 돌아왔다. 다시 돌아가셨다. 야 나 컴퓨터한테 내 몸 뺏긴 줄? 버근해. 나 이런 거 참 봐. 언젠가 기계가 인간을 점령할지도 몰라. 나 AR 탐청주라. 어 뭐야. 아나야 구하러 왔어. 고마워. 와 놀래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오. 문을 열면 준비가 몰려준다는데? 안전가옥인데? 여기 안전가옥인데 안전가옥이 아니거든? 아. 문을 열고 우리가 안전가옥으로 만들어야돼. 야 야 여기. 야 여기 쏘는 중. 안안전가옥. 야 여기 연표 쏠 수 있어.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서. 집을 수리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수리. 가는 거야. 리본엘린 고수. 아. 아. 이걸로 켜 봤는데. 이걸로 켜 봤는데. 이걸로 켜 봤는데. 이걸로 켜 봤는데. 수리개 빨리. 나무판자 필요하다. 나무판자 얘들아. 여기다 나무판자. 건물 중앙에 있어. 건물 중앙에. 아. 아 죽었다 나. 비켜봐. 엄마 뒤로 빼봐. 엄마 뒤로 빼봐. 엄마 뒤로 빼봐. 와라. 내가 이 문은 가능한다. 하하하. 일어나. 뒤에 하나 더 온다. 어. 대저트 이글이다. 김 속고 써야지. 야. 우리 해냈어. 야. 이거를 원투에 깨내. 우리야. 이제 이거 작동시키면은. 이거 차 드러내가지고. 달려야 되거든요. 앞으로 쭉 달려야 되거든요. 응.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앞에 쭉 누르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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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쭉 달려. 엘리트문만 조금 보고. 오케이. 얘들아 내가 보여줄게. 응. 나의 달리기를. 응. 나의 달리기를. 간다 얘들아. 야 이거 새 개많은데. 가라 송화아. 아니야 새 무시해도 돼. 아니 새 무시해도 돼. 얘들아 난 옮치지 않는다. 야 새 왜 이렇게 빨라. 나 지들어보지 않을게 얘들아. 오 스테미나. 순 불사탄인데. 오케이? 왔어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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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완벽합니까?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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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이스 완벽했어 이게 팀플레이? 이것도 계속 달려야 돼 계속 달려 어디래요? 어디래요? 이런 거 무너뜨리면서 달리면 안 돼 쭉쭉쭉 아나양 나 먼저 갈게 안 돼! 오 개빠른 거 봐 아 좋아 뒤타났다 오른쪽, 오른쪽 잡아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 잡아야 돼요? 나 죽었다 어 이거 어 이건 또 뭐야? 으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저거 연령자만 죽는다는 거 깜짝건데? 네? 달리는데 우리 팀 잘 달리는데 달리기 선수 삐딱 삐딱 설마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왔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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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왔어 나이스 이게 활력? 이게 활력? 이게 활력의 왕 드린? 들어왔어 이거를? 나의 활력이라고 불러줘 활력왕 불인 와 활력왕 두 명 좀 미쳤다 사실 캐리 머신이 어떤 거예요? 옛날에 위해 활력 13개를 찍었다 아 중요하구나 활력 남자는 스태미너를 배웃긴 해 여기 봐봐 창문으로 봐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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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보여 아 저거? 네 아래 전차같이 생긴 거 아아 거기다가 탄 장전하면 돼 아 아래 전차 저거 아 저거 박격포처럼 생긴 거? 응 어 국사포 국사포 그리고 저기 동굴 동굴 쪽이라 해야되나? 터널이요? 아 터널 안 해 갈까? 그래? 이거 회복 한 마치 가고 가요 아하 오케이 그럼 그냥 가요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트린이 있잖아 아 여기도 하나 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 파이프프트 어디 갔지? 잠시만 내가 더 넣을게 아 미치.. 아 X됐다 이거 여기서 나오네 에헤 오직아 왜 뒤에서 어디? 오른쪽 오른쪽 파이프프트 어디 썼지? 있어야되는데 다음 내가 방금 엉군을 살렸는데 엉군을 모르고 있어 멋있나요 한 번 던져줄래? 한 번 던져줘 지금 발파하기 내가 그러면 팔수 던져주세요 팔수 던집니다 저 던져요 내가 던져요 내가 던져요 큰 거 위에 옥어 나왔어요 옥어 날아오는 거 조심 됐다 뒤에 팔 뒤에 팔 잡아 뭐야 불 불 불 불 팔프 한 번 깔게요 야 있어 뒤에 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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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불 불 불 저 엄호점이요? 가운데 억호점이요? 네 그 후다 던져 놨어요 오케이 이제 꽂을게 앞에 큰 거 아 나 이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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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 더 할게 3. 1. 1. 2. 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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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잘 확인 확인. 타라다, 엘리티라색. 타라였어. 타라. 타미에 터세요? 타미에 터는 아니야? 타미에 터는 건 아니라 차라리. 어 됐다. 타미에 터서. 와 됐다. 아 이번 주 너무 좋았다. 안녕. 저희 공략이었어요 거의.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집중하게 되네. 나 진짜 이 까물고 있다. 다 나라의 모습을 못 듣는 듯 거의. 박수 안 맞추는 거 봐. 다른 사람 쓸때까지. 자 여기까지 백포부의 공략이었습니다. 야 백포부. 야 교과서다 교과서야. 볼라도 교과서였네 우리가. 홀랑 4시간 정도 걸렸네요. 별로 안 걸렸네요. 별로 안 걸렸네. 자 여기까지. 모든 것을 공략하는 남자 프린이었습니다. 아 그것도 해줘.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그것도 해줘.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ending with you. 와 ending. 와 ending. מהэ들 나오면. 고마워요. 한 방에 깬 건 아니고 다시 도전 도전하면서 구차하게 깼지만 그래서 저희 깼습니다. 나 왜 살아났어 갑자기? 나 살렸어. 정기 죽인기로 살렸어. 나 사람한테 무릎 멈췄렸네. 내 오른쪽 내 오른쪽 내 오른쪽 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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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돼. 다 죽었네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게 한 번 꼬이면 되게 힘드네. 이거 지금 끝나네. 저거 미니검 후반 페이스 해야겠다. 그냥 총 써야겠다 초반에는. 이제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제 포알이 없다. 저 앞에 있을걸요? 와 이거 어렵네. 이거 우리 여섯 개 안 갖다 놔서 이거 페인이다 그치? 아 이거 또 하 이거. 이게 다섯 가지밖에 주변 안 돼요. 그래서 그. 내 앞에 다 박는 중. 나지마 나지. 내가 맛있어 이 좁히들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장난 아니네. 1팀 있긴 해 근데. 마지막 라운드 진짜 버티기 힘드네. 네.